작은 것이 아름답다. 나태주. 세상 사람들 새것만을 좋아하고, 그게 인지상정 사람들 마음이야. 새것만을 원하고, 화려한 것, 비싼 것들만 눈을 돌리지. 오래된 것, 작은 것, 초라한 것, 낡은 것들에겐 관심조차 없지. 그렇지만 말이야, 그게 정답일까? 끝까지 그럴 수 있을까? 오래된 것, 작은 것, 초라한 것, 낡은 것들을 제치고, 새것과 큰것과 화려한 것, 값비싼 것들만 저 혼자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조금만 마음을 좋아하려 생각해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 오래되고, 낡은 것이고, 초라한 것이고, 작은 것들이야. 왜 그걸 몰라? 왜 그런 것을 눈감아? 가족이 그렇고, 우리의 집이 그렇고, 내가 사용하는 물건 하나하나가 그렇고,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이웃들, 나의 친구가 그렇고,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 오래되고, 작은, 촉각하고, 낡은 것들이 소중하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의 세상은 새롭게 눈을 뜨는 세상이지.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 눈부신 세상이 되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오래된 것이 소중하다. 초라하고 버려진 것, 낡은 것들이 긴한 조직이다. 그것은 새로운 눈뜸이고, 새로운 시작이다.